무사히 오늘은 제가 어디에 왔을까요? 바로 silver chicken 호수공원에 왔습니다 맞아요, 응계 호수공원에 왔고요 오늘은 어떤 축제냐면 오늘은 시흥 청년축제입니다 그럼 청년들이 많겠죠? 오늘은 다양한 공연, 부스 체험하시는 거 많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경험하도록 할게요 렛츠고 시흥아다 근데 잠깐만요 여기는 갑자기 갑분 유방인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뭐하고 계세요? 지금 청년 청업 동아리에서 요리 경연 대회를 해가지고 시민분들한테 지금 시식 기회를 주신 다음에 투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도 같이 시식할 수 있을까요? 아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금수원이시네요 저는 있는 메뉴를 만든 게 아니라 개발했어요 개발하신 거예요? 네 그 몇 년생이세요? 저 05년생이요 05요? 고3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음식 만들었어요 아 그쵸 그쵸 오케 아 이거 괜찮네요 진짜 오 포참 이번 팀이 김상 피당식에 도대체 얼마나 쳐먹는게야? 유울하게 여기 투표합니까? 오 감사합니다 고쌈인데 어떻게 고쌈이 이렇게 맛있는 거로 만들 수 있을까요? 챔보의 찐자싱 자 전 옷 갈아입고 왔는데요 이제 우리의 찐자싱 대표로서 여기의 청년 운동회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스파트! 이야! 자 Pre-ั teste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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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봤습니다 괜찮아! 헬점 빠진 PSY 희망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게임에서 성공하면 되죠 진지 형 출발! 전부에 downtten 불타인 감동해수요 박수 준비세 객수 빨빨빨빵 빨빨빨빵 에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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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레드 그레이 그린 그레이 그린 핑크 오렌즈 와이트 금붕어입니다 이거 안되겠어요 저 완전히 금붕어입니다 이거 안될까요 이 핑크를 완성할 시간입니다 그레이 그린 레드 그레이 어디냐 그레이 그린 에이 그린 아니었나 그린 이거 레드 그레이 그린이었는데 레드 그레이 그린 다시 하자 으아 으아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아 도와주세요 예 잠깐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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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거 다 가져와 네 감사합니다 으아 으아 시흥아 옳지 하하하 챔보의 진짜 시흥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시흥 청년축제에 왔는데요 시흥씨는 사실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투자하는 거고요 매년 청년날에는 이렇게 청년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꼭 와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챔보였고요 이거는 진짜 시흥이었습니다 시흥아 안ê 챔보의 제일 자식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